안녕하세요.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당일 한진칼이 거래대금 5위로 큰 폭이 하락을 했는데 이전에 주가를 같이 살펴보면 마이너스 15% 그 다음에 당일 마이너스 9%로 끝났습니다. 시가총액은 2조고 투자자는 기간이 연속해서 팔고 외국인은 받아주고 있습니다. 분봉을 보면 하락이 시작하고 나서부터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반등이라는 그런 반등이 별로 없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한진칼은 제가 주말에 올렸던 영상에서 물타기 하면 안 된다고 했던 영상이 있는데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면 한진칼은 지금 하락하는 이유가 재료가 소멸됐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하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물타기 하면 안 되고 보면은 여기서 지지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. 35,000원에 가격을 보면 누가 봐도 여기서 지지선이잖아요. 여기서 한 번 보면은 지지를 받고 반등했죠.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저항성 역할을 했던 부분 35,000원은 라운드 피규어고 의미가 있는 가격이 맞습니다. 하지만 의미가 있는 라운드 피규어 지지와 저항이라 하더라도 재료가 소멸되면은 차트고 호가창이고 다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. 분봉으로 봐도 35,000원이 이 자리잖아요. 분명히 앞에서 봤을 때는 지지를 해줬던 자리인데 그냥 뚫고 내려가고 그리고 보통은 반등해서 35,000원을 다시 한 번 이런 자리에서 찍어줄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계속 흘러내렸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하락하게 된 게 재료 소멸이 됐고 반등의 여지도 없는 그냥 재료 소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을 한 겁니다.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호가창을 상당히 중요시하면서 많이 보잖아요. 차트도 보고 하지만 실제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재료입니다. 모멘텀. 이 종목이 상승을 할 수 있을까 이 종목이 여기서 반등을 할 수 있을까 그거를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게 그 종목이 상승하는 이유가 근거가 살아있다는 그런 겁니다. 그래서 그런 이슈를 모르고 차트랑 호가창을 백날 봐도 절대로 호가창이랑 차트를 이해할 수 없거든요. 이 종목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걸 미리 자기가 머릿속에 예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. 그래야지 호가창이나 차트가 명확하게 보이는 거지 그런 재료, 모멘텀을 모른 상태로 호가창과 차트만 봐서는 물론 기술적으로 돈을 벌 수는 있지만 안정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35,000원 보통은 이런 종목들을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 한번 반등을 해주거든요. 대부분 한 번만에 끝나진 않거든요. 차트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자리를 의미가 있는 자리라면 한 번 더 지지를 해주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. 하지만 그 다른 한진크알은 그냥 떨어졌던 이유가 재료가 그냥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고 어디까지 하락할 수 있을까 보면 재료가 처음에 등장했던 이날을 주목을 하면 알 수 있습니다. 4월 8일 날 상승을 했는데 이전에도 상승했는데 이 자리는 잘 모르겠고 재료 때문에 상승했다면 재료가 사라지면 제자리로 돌아오겠죠. 그래서 선을 그어보면 대략 이 정도까지 재료가 사라진 원래 없었던 자리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한진크알이 하락하니까 뉴스가 또 나왔는데 6월 24일에 경영권 분쟁 이슈 끝났나 하면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. 읽어보시면 되고 핵심은 경영권 분쟁이 사실상 종료됐다는 판단을 빕니다.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. 장초반 호카창 이 부분 살펴보겠습니다. 제가 호카창이고요. 장초반. 제가 그 어떤 분께서 저의 의견을 물어보신 게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있는데 그때 댓글로 지금도 남아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저라면 어떻게 할지를 말씀드렸는데 갭 상승을 해도 손절 보합도 손절 개파락도 손절 그래서 저라면은 이제 여기 33,850원 이때 손절을 했겠습니다. 그래서 잘 빠져나오셨기를 바라구요. 호카창을 보면은 체육강도가 130, 140%가 되네요. 이내에 여기 물량이 쌓이면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. 체육강도 금방 순식간에 85% 돼버렸고요. 이제 33,500원에 2만주 누가 받치고 있는데 대략 6억정도인데 여기까지 순식간에 도달을 해버리죠. 이런 부분은 이제 호카창 공부하기는 상당히 좋은 부분인데 또 33,100원 있죠. 여기 2만4천주 이런 부분이 아마 이런 현상 많이 보셨을 건데 호카창이 이렇게 다 있지만 큰물량이 있는 자리가 있잖아요. 여기까지는 도달을 하게 되거든요. 보통은 물량이 빠졌죠. 그래서 뭐 이런 매도 같은 데도 이런 데 크게 물량이 받쳐져 있으면은 여기까지 쭉 올라가서 체결을 시키는 경우가 좀 그런 현상이 많이 보이죠. 체육강도 이제 57%고요.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금 호카창 이런 거 매도고 체결강도고 이런 거 시장에 있죠. 한칭칼 지금 재료가 소멸됐다는 그런 배경 하에서는 차트 분석, 호카창 분석 다 필요가 없는 겁니다. 그리고 이와 비슷하게도 시장이 이제 하락하는 시장이 있잖아요. 하락장이라고 부르는 최근에 하락장이었죠. 그때도 뭐 그냥 종목들 차트가 다 이제 박살이 나잖아요. 뭐 기법이고 뭐고 다 소용없는 겁니다. 시장 전체가 하락하는 이슈가 발생했다. 미중 무역전쟁이 발생했다. 그러면은 뭐 가는 종목은 이제 뭐 가기도 하겠지만은 대부분의 종목이 다 하락하게 되는 겁니다. 또 그때 뭐 차트랑 호카창 분석이 필요가 있을까요? 그냥 시장이 하락하면은 전부 다 하락하는 겁니다. 뭐 테마주나 아니면 급등주 같은 그런 시장의 자금을 끌어당기는 몇몇 섹터 아니고서는 대부분의 종목이 다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그리게 됩니다. 최근 이제 하락장 시장 기수랑 개별 종목들 같이 비교를 해보면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. 시장이 하락할 때 상승한 종목보다 하락한 종목들이 대부분이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뭐 기법이 뭐가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실제로 그 주가를 움직이는 내면에 숨어있는 그런 모멘텀 이슈랑 뉴스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. 저는 이제 호가창을 보는 걸 좋아해가지고 보긴 하는데 이런 호가창은 진입 타점 매도 타점을 잡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요. 이런 것만으로도 돈은 어느 정도는 볼 수 있지만은 크게는 못 봅니다. 그 이유가 뭐냐면은 호가창은 단 1분만이라도 10초만이라도 금세 분위기가 달라지게 되거든요. 예를 들어 막 상승하다가도 순식간에 하락하는 호가창이 돼버리고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텐데 호가창만 따라다니다 보면은 휩소에 그 다음에 금방 분위기가 전환되면서 많이 털리게 됩니다. 그런데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유연하게 대응을 하려면은 전체 종목에 대한 이슈를 알고 큰 방향성을 자기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. 이거는 여기까지 가겠다. 그런 예측을 하고서 호가창을 보면은 그때에서야 비로소 명확하게 보이게 되는 게 호가창입니다.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지금도 투자를 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계속 하락하는 모습이고요. 여기가 30,000 저가가 33,450원 이 부분인데 여기를 깼죠.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